1. 1. 1. 1. 1. 1. 1. 1. 네, 모르겠다. 야! 긴 나왔어! 1. 1. 반접하우스를 파밍만 잘하면 이렇게 해서 2. 5개를 넣고 하나 1번에 넣어야 돼. 왜냐하면 둘 다 가방에다 채우면 쏠 수가 없어요. 그쵸, 다른 것도 다 넣을 수 있어요. 근데 다른 걸 뭐하러 넣습니까? 2. 좋은 거 4개만 넣으면 되지. 이렇게 해서 빵! 쏘고 바꿔. 바로 빵. 바꿔서 또. 빵. 마지막 빵. 이렇게 하고 치킨을 먹으면 된다. 띠깥티비. 어떻게 가방에 반 접어서 다섯 개를 한 판에 다 모아서 치킨을 먹을 거겠지? 이런 의문이 들겠지만 이미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잠깐만 산옥이 없어졌네? 어 씨. 잠깐만. 맞아. 산옥 이번 시즌에 없어졌지? 어? 그러면 안 되는데? 잠깐만 이거 사고인데? 어... 그럼 카라킨을 해서 고급을 네 개를 먹어야 돼. 고급에서 판자가 무조건 나오니까. 그거 말고는 지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. 일단 카라킨 솔로로 그럼 해보겠습니다. 어쩔 수가 없네요, 이건. 빠켓. 밀래? 우와! 이게 맞아? 여기서 가방에 판저 세 개 먹고 나온 다음에 인서클 치면서 한 두 개 정도는 고급해서 빼가지고 수급을 하는 그런 그림. 어? 정말 하나도 안 맞아? 12세큰스 레이터. 이렇게 게임한 지 한 여섯 판 정도 됐어요. 어? 나 죽네? 내 손으로 죽을 거야. 안녕? 이쪽 이쪽 왼쪽 오른쪽. 따라해보세요. 점프! 왼쪽 오른쪽. 점프! 왼쪽 오른쪽. 안기! 틀렸어, 이 새끼! 속상에서 배낭 좀 볼까? 어? 저거 뭐야? 저거 삼배낭인가? 잠깐만. 어? 이거 뭐야? 이거 아니야? 어 맞다. 오케이. 바로 시작. 어? 하나 나왔고. 하나 먹으니까 사람들 반절이 날아갔어요. 빨리 모아야 돼 열심히. 다섯 개 들고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콘텐츠 촬영을 못 할까봐. 되게 걱정이야. 최대한 빨리 나와주면 좋겠어. 비키님 욕하세요, 욕. 아 욕하라고요? 욕? 밤하늘 하나 더 준다고. 이런! 씨 펄! 밤하늘의 펄! 완전 퍼스트 안 주냐, 이런! 내놔! 어? 진짜 주네? 어? 이거 봐. 역시! 욕을 해야지 준다. 진짜 국룰인가? 햄이 안 나올 때 욕을 하세요. 욕을 하면 아이템을 줍니다. 이런. 봐봐. 또 주자. 어? 이거 봐. 이거 봐. 아니. 욕하니까 템 나오는 거 봐. 자. 하나만 더 모으면 되거든? 그럼 바로 콘텐츠 끝나요. 잠시만요. 원이 너무 왼쪽으로 뛰면 들어가자 일단. 아. 오케이. 오! 잠깐만. 하나 남았어. 하나. 어? 잠깐만. 다 채웠어. 다 채웠어. 하나만 더 먹으면 돼. 이거 보급 들어가서 먹자. 다 모았어, 엑조디아. 자전거 타고 바로 들어가자. 들어가다가 총 맞고 죽으면 배그 끄고 그냥 다른 게임 하겠습니다. 내 앞을 막지 못한다. 감장따기 그냥 넘는다. 난 자전거 고인물. 그냥 네 개로 끝낼까? 네 개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굳이 다섯 개까지 해야 돼? 님들? 잠깐만. 다섯 개면 권총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. 뭐야 얘? 괴롭혀볼까? 잘 봐요. 이 앞에 총소리!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오, 뭐지? 배드셋이 없는 거 아니야? 저 정도면? 나 보면 안 돼. 쳐다보지마. 쳐다보지마.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는 보급을 먹을 겁니다. 소리 들려주고 바로 그냥 없애버리기. 솔직히 마음 같아서 여섯 명 남았을 때 한 명한테 한 발씩 받고 싶긴 한데 그게 한 대 맞았다. 모생존 나쁘지 않지. 아 미친. 내 주변에 다 있는데? 아 형 미안해. 자기야? 아 자기야? 자기야 자기야. 왜 그래? 야 얘들아 잠시만 정신 차려봐. 아직 보급 나 다섯 개 아직 안 모았어. 잠시만. 엑조드야 덜 모았어 얘들아.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남은 두세 명한테 그냥 다 퍼붓고 끝내자. 오이씨. 근데 보급을 왜 하나밖에 안 주지? 너무 먼데? 저거 어떻게 먹어요? 미친 놈아. 한 명은 보급이고. 한 명 어디지? 아니 판자 하나 더 모아야 되는데? 아 오케이. 위치파 끝. 위치파 끝. 위치파 끝. 다 찾았어. 다 찾았어. 어 꺼내야 되는데? 저거 어떻게 꺼내? 나 자기장 맞으면서 꺼내야 돼 이거. 맞아? 일단 교란 하나 해가지고 던지고 저는 보급을 무조건 갈 겁니다. 죽어도 가야 돼요. 아 나 진짜 초심 잃지 말라 해서 내가 이거 줍는다. 다섯 개죠? 다섯 개 주웠습니다. 저 다섯 개 주웠습니다. 오십시오. 액조디아의 파워를 보여주지 내가. 한 발 두 발에 죽으면 안 돼. 다섯 번째에 죽어야 좀 멋있거든? 일부러 네 발을 좀 대충 쏴야 되거든? 슈퍼리어로 판처. 아 슈퍼리어로 판처. 이상한 거 주문하지 마세요. 그런 거 하다가 지금 실패할 수 있다고. 실패하면 게임 꺼야 돼. 아 어디야? 아 저기 있다. 한 발 맞고 죽으면 재미가 없어. 한 발. 아 지금 또 죽잖아. 한 발. 제발. 제발. 네 모르겠다. 야! 빛나왔어! 미안해. 마지막 발이 빗나갈 줄을 몰랐어. 그래도 치킨은 내가 먹으면 안 될까? 이거 줄게. 너 가져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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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해야 되잖아. 투마로. 어 판처가 하나 더 있네? 오케이. 좋아. 자극하지 마. 자극하면 다섯 발 다 쏠 거야. 내가 바로 카라킨의 파라다. 아 형 미안해. 어. 아 형 미안해. 야! 하지마! 어쩔 수가 없었어. 어쩔 수 없어. 그냥 간다. 두 발 썼어. 그냥 가 이대로. 세 발 남았습니다. 괜찮아 괜찮아. 엣답을 어떻게 이기지? 엣답 자리가 너무 좋은데? 안녕하세요.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 봐. 아. 어? 그래 거기 봐. 여기 보면 안 돼. 어? 잠시만. 풍전? 위에 빠져있자. 아 내려오시네. 자. 일로 오세요. 옳게 죽지 마세요. 아아.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떡하지? 두 개가 남았는데? 아니 두 개 받고 죽을 줄을 몰랐어. 아 일단 미션은. 미션금은 안 받을게요. 미션은 안 받고. 여기까지 일단 여기서 중단하자. 터말로우. 헌방지구만. 아 어디다 쏘는 거야. 정신 차려. 말 남았다. 팔판초 딕케 산옥 해주세요. 산옥에서는 내가 ME 사고 들고 루트트럭을 한 네다섯대를 깨야 되거든. 그럼 가능할 때. 완전 사기. . 들어왔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